오늘 밥을 사신 분이 정승영 회장님이신데 지금 마지막 비빔밥을 계란 프라이 딱 하는 거예요 서비스 정신이 없으면 이거 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계란 노른자가 지금 막 터지기 직전인데요 아쉽다 먹방이 됐어 완전 먹방 여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삼산동 삼산체육관 옆에 부평구 삼산동 옆에 먹자골목 솥돈식당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체육관 옆에 제가 요리하시는 셰프님의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잘생겼죠 아우 진짜 오늘 이분이 밥을 사시는 거예요 코스요리를 이름은 정승영이고요 여러분 혹시 온수매트 아시나요? 온수매트?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에어컨이 에어컨 시절이 오는데 에어컨 필요하시면 순행식 에어컨이니까요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요리하시면 요리를 요리하시면 이렇게